자 정면 봐주시고 오늘 강렬한 수트핏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현장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김소진씨 오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많이 행복해 하셨는데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위쪽에도 오늘 정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김소진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겨울 마야광과 정말 끝 김대명씨 두 발만 뒤에서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은렬한 변신 마야광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명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패션왕을 모셔보겠습니다 배두나씨 모시겠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배두나씨 네 맞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두나라는 별명이 오늘 생겼는데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두나씨만의 로비스트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두나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겨울 지적인 매력으로 극장가를 네 조정석씨의 열정은 정말 정평이 나있죠 네 조정석씨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벽한 슈트핏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마약왕만의 강렬한 눈빛 이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위쪽 네 조정석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겨울 대한민국을 사로잡을 마약왕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송강호씨 네 좀만 뒤쪽에서 두 발만 뒤쪽에서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송강호라는 이름만으로도 영화를 볼 이유는 충분하죠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2018년 대한민국을 사로잡을 마약왕 송강호씨입니다 정면 위쪽을 봐주시죠 다섯 분이 만나게 됩니다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 우리 김소진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역대 끝만남 다섯 분의 역대급 케미 마약왕 화이팅 자 이제 오민호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연출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자 조금만 그럼 김소진씨 쪽으로 조금 한 바지만 움직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까이 서주시고요 봐주시죠 네 연기왕들과 연출왕 자 이제 오민호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왕 파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 마약왕 파이팅 네 함께 해주신 오민호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